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혼자 왔으면 진짜 무서웠겠다 네 그랬어 바이러스가 제법에 있는게 느껴집니다 감기걸리기 전날처럼 잘라봤자 소용없을겁니다 아 뜨겁구나 저희가 팔이 말을 안듣나봐요 자를거 그랬나 그냥 클레멘타인만 데리고 나올겁니다 그거에 집중해야되요 복수군 안됩니다 아 따끔따끔한 증상이 원래 드라마에서도 나오나봐요 진짜로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는 아직 살짝 물려서요 아직 좀비로 변하려면 시간이 있어야되요 어 어 만약에 제가 죽거든 전 당신들이 클레멘타인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그 아이는 당신들과 있으면 좀 비교적 행복해보여요 크리스타 들어주세요 그 아이는 당신들이 어떤거에요 그 아이예요 그 아이예요 저는 물기가 없네 너는 잘생겼고 잘생겼어 당연히 당신이 백육에 없으면 좋지 내가 할거지 아이예요 너는 또 내가 승리할거에요 켄이랑 보낼 수는 없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놈이야 얘는 너무 다혈질이야 이 코스앰 양반 맨 처음에 얘네 아들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 그 젊은 남자를 구하는 거였는데 우린 감정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나가서 도대체 누가 데리고 간 거냐 이해를 못 하겠네 딱풀이 있는데? 아 또 술 안 돼 술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가지고 맨날 드링킹하고 있죠 땅풀이 있어서 놀라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어 미국에도 땅풀이 있냐고 녹색의 노란 뚜껑 녹색 바디에 노란 모자를 쓴 그 딱풀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어 그 땅풀이 있는 줄 알았어 아 있군요 네 어 일단 한 잔 마실까? 아 됐어 안 돼 클레멘을 구할 때까지는 안 돼 됐어 안 마시죠 어이구 봐 얘는 임신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려워진건가 인제? 에 놔 봤자 mented 임신은 아니라고? 배를 봤어 여러 저항들을 봤을때 임신이 정확해 쟤네 처음 만났을때부터 임신돼 있었던거에요 뭐야 뭐야 여기 아 자살했네 좀비가 안될려고 서로의 머리를 쐈네요 부부가 일단 총을 임신인데 숨기고 있는거 같애 잘 정말라 모든 사람을 봤을때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모습을 그거를 말하지 않때만 너의 모습을 너랑 충분히 놓고 너랑 충분히 놓고 너랑 충분히 놓고 내가 수월한게 내가 수월한게 내가 수월한게 내가 수월한게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미심쩍 그런걸 했다니 어어어어 우리 모두 수월한게 나의 자신이 등장한거 나 좋아하나 나 좋아하나 나 좋은 남친 나 좋은 남친 나 좋아하나 다시 돌아가야지 그 어린이 이럴ㅇ 해둔 정말라 네 지적금지 이럴 진심 우리 아래 눈을 가둬 리 왜 이럴 다혈증 다혈증 싫어합니다 일단 이 여자가 좀 더 그나마 좀 더 나아 그리고 얘가 의외로 되게 호감형 남자라는 거를 우리가 세상스럽게 이 분에서 느끼네요 참 미드처럼 나간다 미드에서도 그런 캐릭터들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 싫은데 점점 가면서 볼메가 되는 캐릭터들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는 되게 인기 많아지는 그런 캐릭터들 되게 많거든요 얘가 딱 그런 것 같아 나중에는 영원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만화책인데요 워킹데드라는 미드도 있어요 미국 드라마 거기 작가가 이거에 참여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뭐예요? 아트? 농담도 할 줄 알고 좋아 얘가 긍정적이야 낙천적인 게 느껴져 나는 그녀는 그녀가 그는 그녀의 인간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계속 가고 나 얘랑 아까 싸웠어 두 번째 선지가 뭐였는데 나 못봤는데 아 잘못 누른 건데 괜찮나요? 응 응 계속해서 나도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길인데 다른 곳을 찾고 있지? 이 곳이 길이야 여기가 다른 곳은 다른 곳이야 갑시다 내가 먼저 가죠 자 으이차 좋았어 으이차 으흠 으흠 야 좀 잡아줘 자들 왜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선 혼자 저기하냐 어 야야 저것도 위험했네 계속 가죠 여기가 조심해 걷지 못해 좋아 계속 하자고 옥상으로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죠 무슨 일이 생기든 준비를 했어 내가 변하면 바로 죽일 기세죠 내가 변하면 바로 죽일 기세죠 이게 또 이게 또 이 게임에서 한 번도 이런 거를 그대로 보내준 적이 없을 거야 가다가 왠지 이게 또 불안불안 이게 또 뭔가 들어갈 기세야 이거 뭔가 딱 있다니까 지금 불안불안해요 이거 꼭 내가 가면 문제가 생겨 제발 조심해서 가자 그렇지 다 왔어 다 왔어 오 됐어 웬일이지 야 웬일이야 이거 오 됐어 됐어 쓸데없이 저걸 왜 보여준 거야 아 난 뭐 되는 줄 알았네 쓸데없이 긴장감 높이고 있어 아니 뭐 뭐 뭐 뭐 뭐야 워커가 전혀 안 보이는데 여기가 다 들어있어 알 수 있어 나 다 든지 다 든지 그래도 난 아직 냄새가 안 돼 계속 가고 나 너 롤이갸거 오! 나.. 아, 아우 이씨, 아아 야아! 이 명살, 이 명살 잡아! 이 명살잡이! 이 명살잡이, 그냥 코살을 다 뽑아버릴보다가 그냥 아우, 누가 쪽식개좀 가져주세요. 다 뽑아버렌게, 저거. 하나씩 당장 저걸 가지고 와야돼. 그 왜, 생명속에 사람 없다고! 저걸 꺼내울리로 꺼내야 돼 누굴 아래에 내려갈지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뭐야? 이 여자가 왜 이래? 이 여자가 왜 이래?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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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랬지? 어딨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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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지 말고 어 여깄다 찾았어 어 이거야 점프 됐어 잇챠 어 야야 팔이 야 좀 도와줘 이 자식들아 도와달라고 도와줬으면 된거 아냐 이놈들아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왜 안 도와주는데 왜 안 도와주는데 소리 났어 큰일 났어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안 돼 쟀 쟀 빨리 빨리 제발 점프 이리 뛰어 이리 뛰어 좀만 더 내 입에 그래 뭐야 왜 이래 어 야 왜 이래 야 왜 이래 어 이스라엘 왜 이래 왜 이래 네 도와줘 말해 어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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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으하 됐어 케디 어디 있어 나 꺼내줘! 케뉴 케뉴 도로 가야되요 우리 도로 가야되요 도로 가야되요 가자 안돼 케뉴는 케뉴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케뉴 죽었어요 너란 남자 가슴을 울게 만든 남자야 오우 야 그래도 되게 감동적으로 얘가 뭔가 했네요 그리스도 마샬우 소텔은 마샬우 소텔은 마샬우 소텔은 마샬우 소텔은 알아요. 우리는 그를 기를겁니다. 우리 앞을 앞뒤게 해볼까 싶습니다. 켄니와 함께 오와, 그 뜻은 오니드와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녀의 자신을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한테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best를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알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믿을게요 여길 지나가야 되나봐 내 얼굴 색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애? 어.. 진짜 살짝 그러긴 하네 회색빛이 돈다 제가 먼저 가죠 제가 먼저 가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깐요 그저 홀몸이 아니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 기다려 클랩 아빠가 간다 으이차 으아아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흔들려 오지 마 13삼 한 번에 한 사람씩 와야 돼요 으응 하앗 괜찮아요? 하지만 우린 어땠어요? 제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정면들 파겠습니다 전 이미 물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들을 밀치면서 나가면 돼요 어차피 또 물려봤자 똑같으니까 마을 밖에서 만납시다 열차 옆에서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말 들으세요 갑니다 나도 반쯤은 저들이니까 저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 조심해서 가는거야 연기하자 연기해야돼 최대한 좀비처럼 어! 어! 소리! 무기로 이용하자 그때두고 그가 뭘! 뭘 봐! 오지마! 오지마! 오지 말라고! 왜 당황하지마! 겨우지마! 죽어! 오지마! 오지마! 됐어! 됐어! 차야! 오 됐죠? 야 해냈어! 야 쩐다! 완전 멋있다! 그죠? 음악도 되게 멋있었어요! 문도 칼 가지고 뚫어냈어요! 이래서 시칼은 좋은거 써야됩니다! 이럴줄 알고 제가 이번에 이사오면서 명품 시칼로 바꿨죠? 독일의 모호사 그 잘듭니다! 그거 잘들어가지고 요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고런거 하나 딱 갖고 있으면 아 이럴때 이거 만약에 나쁜거였다면 어떻겠어요? 그 머리에 박혀가지고 빠지지않아서 죽었겠죠? 이런일 흔히 있을수 있는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 싸게 샀죠? 자 요리방송도 할게요 귀를 들어보자 소머쥐기 아무것도 안들려 들어가볼까? 어? 저 뭐 끈같은게 묶여져있어요 문에?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놈인가? 어 이놈인가? 맞다! 맞어 주황색 글씨 니놈의 목소린 몰라도 니 글씨 기억하고 있지 아이너리스! 내가 이미 말했을때 얘 괜찮은거에요 너 미치해 비겁한 놈 거기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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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하여간히 스미스 아저씨 그 모든 것들 저기 어? 뜬금없이 가지고 있는걸 내놓으라니 별거 없는데 뭔가 부끄럽군 그냥 괜찮아요 왜과제 좀 괜찮을지 좋습니다 잘 아무쪼게도 쓸모없는 것들 식칼같은거 뭐야 모르겠어 전혀 몰라 그러니까 아아 그 자동차 보급품 있었던거 우린 안가져갔죠 나는 우린 안가져갔죠 나는 우린 안가져갔죠 나는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 예 저는 저희들이 죽었나보다 저희들이 죽었나보다 저희들이 죽었나보다 어린이 야구단 감독이었대요 아버지이기도 했고 내가 보급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고요 당신들이 차에 돌아올지도 몰랐으니깐 차에 내부능도 켜져있었고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아 돌아왔는데 보급품을 다 가져가버려서 얘네들이 다 죽었나봐 아아 그니까 우리가 내가 가져가진 않았지만 다른사람이 가져가서 얘네들이 그것때매 다쳤나봐요 아 아 얘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들어왔구나 아 아 그리고 돌아오니깐 모든 물건들이 사라져있었고 아 아 그리고 돌아오니깐 모든 물건들이 사라져있었고 아 그리고 돌아오니깐 너희들이 그 그 그 켄니랑 켄니만으로 말하는거가봐 어 아 저 육아미네 아 아 그리고 딸 데리고 도망가버렸대 아 아 그리고 딸 데리고 도망가버렸대 아 아 아 길에서 죽었나봐요 마누라랑 딸이 아 우리 모두 그렇지 우리 모두 몬스터야 우리 모두 몬스터야 아 아 얘가 마지막에 다 심판하네 난 그곳에서 클램을 시켰어 어 어 뭐야 다 심판하고 있어 그동안 했던거 다 보고있었어 스토커야 뭐야 다 심판하고 있어 그동안 했던거 다 보고있었어 스토커야 젠장 다 보고있었다니 아 클레멘타인이 얘기해줬구나 아 클레멘타인이 다 얘기해줬던거야 어 넌 넌 몬스터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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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저 클레멘타인을 돌려받고싶어 제발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클레멘타인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dyed 넌 넌 넌 네 넌 넌 넌 넌 넌 넌 옳골.. 아홉 살이었어? 생일은 6일 전이었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너와와 함께 너와와 함께 넌 미쳤어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난 물렸어 뭐? 난 워크한테 물렸고 너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버릴 거야 내 머리에 제대로 조준하고 쓰길 바래 안 그랬다 물어버릴 테니까 금니뿔만 빼고 자근자근 씌워주마 어이 뭐야 쏘지마 야 저 미친놈 저거 자기 마누라랑 딸 유고를 저기 들고 다니는구나 어 어 나갔어 어 그래 거기 클레메 고고고고고 고고 유리 유리방은 좀 위험해 아 안돼 안돼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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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돼 그거 안돼 위험해 손 다칠 수 있단 말이야 고고고고 그래 클레멘틴을 많이 좋아할 거야 얘 리지지만 얘 달아진 여행을 못해 이 자식아 아너 난뿜다 콩 mirac 으아 얜 으앗 으으으으 으아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키보드 부껴질 것 같아 내 키보드 내 키보드 없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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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쏘지 않겠어 그래 이제 가자 우리 귀염둥이 자 일로와 우리 강아지 미안해 미안해 오지마 피냄새 난다 그래 너 미쳤어 저 인간도 그 말을 하더군 그 말을 하더군 어디로 가볼게 너는 잘 냄새가 없어 그래 알아라 클리프 텍스, 너의 아시타 오케이 미안해 리 미안해 쉿 괜찮아 괜찮아 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문방구 가서 이제부터 할용품 사줄거야 가자 기차까지 데리고 가야되겠죠 걔네들한테 넘겨야되요 클레멘타인을 불쌍하니깐 미안해 너는 죽을땐 네가 죽을땐 어디에 어디에 여기 저기있어! 예수 저기있어 저기있어 아, 무기 안갖고 가도 되나? 이거 무기가 안가져가졌는데? 불쌍하니깐... 가자 아까 전에 아저씨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유를 좀 먹었거든? 그 우유가 유통기간이 하루 지나서 시청자분들한테 먹어도 되냐고 물어봤었지 그래서 먹어도 된다길래 먹었거든? 근데 지금 아저씨가... 아저씨가 많이 힘들어 아저씨가 진짜 많이 힘들다고 이 시청자가 왠순지 이게 팬인지 왠순지 아저씨가 많이 힘드니까 빨리 가자 가자 어! 안돼! 돈, 은, 은 은! 아니땜 감사합니다.